안녕하세요. 매너하섭입니다. 구파트너 7화 마지막에서 최사라는 임신 테스트를 하고 두 줄이 떴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지상은 전생에서 구원무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이번 생에도 쓰레기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지상은 최사라와 결혼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최사라보다 김제희가 무조건 우선이라며 최사라에게 큰 상처를 주었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 통쾌한 느낌이었는데요. 최사라는 이렇게 김지상에게 버려질 때쯤 두 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를 마치 황금 동아줄처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사라의 아이의 아빠가 김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세 가지 이유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8화 예고편에 있습니다. 8화의 의뢰인은 그동안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키웠는데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의뢰인의 상황과 주요 등장인물이 겪는 일들을 겹치게 하며 진행하고 있죠. 이번에도 남의 아이를 키운 의뢰인을 김지상의 상황과 연결하여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지상의 아이가 아닌 이유 두 번째. 김지상이 이미 정관수술을 해서 씨없는 수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김재이가 현재 13살인데 동생이 없는 상태죠. 물론 작품에서 나왔듯이 김지상과 차은경은 같이 잠자리를 한 지 꽤 오래되었다고 나왔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하늘을 많이 못 봤으니 제이의 동생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김지상이 제이를 낳고 서로 협의하에 이미 묶은 상태일 수 있겠죠. 지금처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뜨거운 열정이 있었을 때 제이만 열심히 키우자는 합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상의 아이가 아닌 이유 세 번째는 최사라의 쓰레기 인성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된 내용은 불륜이 차지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불륜과 엮여있는데 악당 최사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김지상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최사라에게 똑같이 당하며 죄값을 치른다고 봅니다. 최사라도 김지상이 씨없는 수박인지 모른 채 임신을 주장하다가 제대로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앞으로 그 파트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하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